운동 도중 허리가 뜨지 않게 주의합니다 호흡을 통해 일정 복압을 유지하며 발을 지면에서 살짝 띄워 뻗어줍니다 호흡을 통해 일정 복압을 유지하며 허벅지를 지면에서 수직이 되도록 들어 올린 후 천천히 뻗어줍니다 호흡을 통해 일정 복압을 유지하는 복압을 유지합니다 양쪽 다리를 들어 올린 후 무릎 각도를 유지하며 한쪽 다리를 내렸다 올려줍니다 양쪽 다리를 들어 올린 후 한쪽 무릎을 천천히 뻗어줍니다 2초 정도 버틴 후 천천히 돌아옵니다 비가